오케이 진정한 강자 요거 한번 가봅시다 요기서부터는 그냥 링크로 달려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요것들 요리해서 출격 가자 진정한 강자는 링크라는 걸 보여주자 오케이 전투 가자 진정한 강자 달려가서 찌르고 돌리고 때리고 아이고 아이고 스메시 돌리고 찌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리고 찌르고 오케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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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 스메시 이쯤이면 오케이 눈깔 찌러봐 찌르고 컷 폭탄 어디서 돌리고 찌르고 스메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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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을 먼저 오케이 돌리고 찌르고 러시 돌리고 찌르고 오케이 스메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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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 집혔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오케이 얘 정신 아갖고 정신 아갖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돌리고 아이씨 러시 오케이 딜로 찍어 안됐네 러시 아 조금 아쉽다 오케이 피해주고 피해주고 스메시 오케이 라인을 컷 제일 귀찮은 라인을 컷 오케이 돌리고 찌르고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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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 스메시 찍어버려 후우 역시 링크 앞에서는 모두가 약하지 응응 진정 강자는 링크지 나이스 좋아요 과연 좋아 좋아 진정 강자 끝냈고 몇개 더 떴네 계속 계속 뜨는구나 지금 빙의 가논과의 싸움 링크야 가자 굳이 요리할 필요 없지 이제 점점 끝이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이제 빙의 가논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끝을 향해서 가는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저게 150 내가 154 이걸 깨면 155개 160개로 바로 맞아 떨어질라나 챌린지 가 그렇게 되면 이거 포함하면은 6개 남았다는 건데 오케이 가자 엄마야 빙글 찌르고 아이고 락 돌리고 찌르고 오케이 오케이 스메시 스메시 그어 오케이 나이스 아이고 테라코 테라코야 너는 저렇게 저런 식으로 안 돼서 다행이다 저거 좀 징그럽다 하하하하 하나 둘 셋 넷 하나 열 틀고 스메시 엄마야 돌리고 돌리고 찌르고 아이고 뭐야 뭐 한 건데 난 너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죽어 입점에서 죽어 어 너무 쉬운데 좋아요 하하하하 어 너무 쉽게 깼는데 뭐지 역시 빙의 간호 간호는 약해빠졌어 테라코야 너는 참 약해빠진 아이구나 하하하하 제한 간호와의 결전 추천레벨은 74 와 나 고기가 고기가 다 떨어졌구나 아 고기가 문제가 아니네 잠깐만 어 데미지 업 미트파이 미트파이 그 다음에 데미지 감소도 이거 해주고 음 오케이 요거만 하면 될 것 같애 출격 가자 오케 전투개시 가자 넌 뭔데 돌리고 찌르고 아이고 어 그냥 이쯤에서 도용히 죽어 어 아이고 아이고 스메시 에이 우후 오자 이 이 정도 너는 고작 이 정도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임마 어디서 어디서 강한 척이야 어이고 러시 스매시 너가 무슨 무적을 개뿔 지르고 찍어버려 어디갔니 둘 셋 넷 빙글 찌르고 당해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피해주고 뒤통수 살기고 스매시 싹 그 다음에 비기 가논이 나타나겠지 이게 죽이면 그 다음에 제한가논이 나타나는구나 락 찌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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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러시가 제대로 안되네 락 걸어버리고 찌르고 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스매시가 이게 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하다가 어이구 어이구 피해주고 자만하지 마라 너 뒤에서 이렇게 찌르고 있다고 잘못 썼지만 상관이 없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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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라 빙글 치고 오케이 자 제한가논 나타나 자 재앙간호 나타나고 우후 어디갔니 아이고 아파라 하나 둘 셋 넷 와 많이 안달긴한다 발사 피해주고 러시 스매시 그어버리고 와 데미지 진짜 안들어간다 아이고 러시 잠깐만 폭탄 어디서 기를 모아 오케이 돌리고 찌르고 오케이 스매시 아 쓰댕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쯤에서 궁 한번 날려주고 그어 돌려버리고 돌리고 찌르고 창조 달리고 나도 뒤로 잠깐 빠져서 달려가서 때려 때려 아이고 타이밍 타이밍 안맞았다 던져 던져 얼굴에다 던져 던져 달려가 달려가 하나 둘 셋 스매시 와 스매시를 해도 데미지 진짜 너무 안들어간다 벽 오케이 얼려버리고 돌리고 찌르고 스매시 한번 하고 우후 오케이 엄마야 아 뭐야 뒤에 날개 뭐야 아 아파 얼려 타이밍 룩 걸어주고 찌르고 오케이 스매시 찌러 나이스 여기 페링 아 페링이란다 얼음은 세우고 절반밖에 안 남았어 오케이 이쯤에서 스매시 한번 또 해주고 와 이거 한 몇 번 더 해야 되는데 이쯤이면 얼려주고 내로 찍고 뒤통수에다가 엉덩이에다가 폭탄 날려주고 아 킬레스 건네자가 검 그어버리고 여기서 구 아 이거 한번쯤은 더 해야겠다 스매시 어 안간 여기서 끝장 내줘가 끝장 내줘나 오 와 빡셌다 하하하하 제안간원과의 결전 아 빡셌다 와 와 진짜 빡셌다 하하하하 하하 어 증오와 원념의 화신 제안간원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아스토리 힘을 휩쓸하여 태어난 새로운 간원 하이라이를 멸망시키기 위해 부활했지만 링크 이랭에게 패배하여 봉인당했다 봉인당해가지고 내가 조종을 할 수 있다고 왓 더 펄 자 간원의 특훈 하러갑시다 일단은 업그레이드 몇가지 할건 좀 했으니까 완전 도깨비네 생긴거는 확실히 얘가 그 테라코를 토대로 된거라가지고 비슷하네 저주받은 뼛조각 테라코 그거 기본 무기 자 제약간원 콤보가 4단계까지 있고 제약모드 XY 캐릭터 액션 원념 게이지를 소비하여 제약모드로 전환 아 이게 공격으로 원념이 흩어지면 그걸 빨아들여가지고 게이지를 따로 모을 수가 있구나 제약모드일 때 Y로 원념을 흩뿌리고 해봐야지 알거같다 해봐야지 알거같다 일단 출격 가자 와 거대한거 보소 진짜 제약간원 생각도 못했다 자 일단은 일반 공격 하나 둘 셋 넷 아이씨 방해하지마 이거 저거를 이런식으로 흡수한다 하나 둘 셋 넷 가요 이런식으로 아 오케이 이런식이고 강공격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뿌리는거야 이렇게 흡수시키고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 첫번째 와 약간 좀 이런식 자 일단 멈추게 하고 하나 둘 와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이거 약간 철퇴같은거를 날리는구나 지금 자 하나 둘 셋 넷 우와 오케이 이런식 하나 둘 셋 아잇 잠깐만 아이 겁나 귀찮게 하네 자 자 아이씨 아이씨 둘 셋 아이씨 잠깐만 이게 야 너 너 먼저 좀 적대해야겠다 이게 네 번째 콤보여 아 네 번째 콤보가 마지막이었지 이거 아이씨 아이씨 오케이 그냥 제발 좀 끝내버리자 근데 얘가 덩치가 너무 커서 애들이 안 보여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얘도 날려버려 와 미쳐 미쳐 와 모션 장난 아니다 오케이 자 이쯤에서 궁 한번 날려볼까 자 궁 와우 엄마야 자 자 자 자 제압모드 가득 찼으니깐 이걸 눌러서 제압모드 아 그냥 아 아 아 더 와 아니 이게 콤보가 더 강해지는구나 콤보가 더 추가적으로 약간 좀 더 강화가 되는 거네 제압모드가 아 오케이 오케이 어이씨 스매시 으 그 그러면 제압모드일 때 최대한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낭비가 안되게끔 그거를 해야겠네 아 아 아 러시 잠깐만 6쯤에서 궁한번 달리자 싹다 달려 간홍빔 어딨어 마지막 자 여기서도 빔 한번 날려주고 가논 빔 아우 잘못 눌렀다 락컬어버리고 락컬어버리고 아이고 러쉬 스매시 와 진짜 미쳤다 일단 크기에서 크기에서부터 압도적이니까 그냥 그냥 멋있다 가논의 투쿤 와 얘도 진짜 장난없다 와 얘도 진짜 장난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